자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은 조금 추춤하네요. 와 근데 진짜 멋지게 잘 오르죠. 근데 이미 얘는 여기서부터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실적도 좋아. 근데 여기 상태에서는 진짜 어머나 저평가였거든요. 이수페타시스가. 근데 또 이제 이수화학 자체가 올라가면서 보시면요. 여기 스냅샥 들어가면은 이 지분율이 보여요. 여러분들. 지분율. 보시면은 이수 자체가 20%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들어와 있고. 중간에 샀지만은. 아무튼 이수페타시스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부각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 PCB.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이제는 대장이에요. 자 PCB 기판. 이 인쇄로 기판 자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수페타시스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또 AI 관련 수혜주. 또 한 번 더 AI가 또 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저번 달부터 얘기했어요. AI 한 번 더 쏠 거라고. 자 보시면은 테슬라도 이제 이쪽에 들어와요. 테슬라 이 새끼들은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결국은 세계적으로 입김이 큰 놈이니까. 그럼 개인들은 얘들을 말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뭐든 간에 세력들이 관심을. 개인들이. 세력들은 개인들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이 들어가는 거지. 자기들이 이거 뭐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진 종목은 갈 수가 없어요. 작전 자체가. 이수페타시스에 세력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들어가는 수 있습니다. 얘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제가 길게 매집 제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얘들도 알아요. 22년 자체에 얘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시가총구를 보면은 끼키야 5천억 위트였거든요. 근데 이때 영업이익만 천원 넘게 뽑았으니까. 그러면은 PR 5배가 말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 시가죠. 적정 국가인데 분명히 계속 관심을 더 하거든요. 보시면은 얘는 5만원, 6만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AI의 수혜주도 같이 되고 있죠. 테마 형성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도 있지만은 또 이제 AI 관련 주도 되고. 이 서버 AI 가속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얘들이. 그래서 이 북미, 유럽의 다수 고객사들에게 이 메인보드 기판, 이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서버용 기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왜 중국과 미국이 아 중국이란다. 미국과 유럽이 왜 지금 이수페타시스처럼 우리나라 한국 기업을 택할까요? 실제로 얘들은 미국에 납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인쇄회로 기판 자체가 중국이 대다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의 이 힘을 억누르려고 해요. 진짜. 맞잖아요. 중국이 너무 큰 걸 얘들 견제를 하고 있죠. 중국이 너무 커버리면 얘들도 이제 안 돼요.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술력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에 관심을 주고 최대한 한국 쪽에 중국보다 한국이 더 퀄리티가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시장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비중 분쟁이 확실히 핵심 변수예요. 이 메인보드 기판의 80%가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캐파를 한국으로 들고 오면 우리나라 기업, 노날로 기업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사야 될 정보도 훨씬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21년 같은 경우도 유선통신장비용 MLB 비중이 71%였고 데이터센터는 26%였는데 이게 50%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상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서버, 스위치, AI 가속기, 수요 이런 게 빠르게 늘고 있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굳이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지금도 적정 주가인데 관심 받으면 더 올라가야죠. 문제는 이게 보시면요. 여기 위에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위에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얘를 어디까지 올려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올리니까 되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게 좀 골 때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야금야금톱 올릴 거예요. 크게 완전 상한가처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야금야금 계속 올릴 거다. 그럼 우리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면 되냐. 저는 5만 원까지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다. 연간 영업 자체가 이익이 작년이랑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5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무거우지는 않아요. 미국 미중 분쟁의 반사수에도 영향이 될 거고 문제는 지금 우크라 전쟁, 러시아랑 중국이 친하죠. 미국은 러시아 견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좀 더 분쟁 더 일으키고 해서 중국도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왜 갑자기 한국 기업 맨날 까고 하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또 찾아가서 LG 쪽에 가서 시찰하고 좀 더 노력해달라. 고맙다 하면서 한국 기업가 다시 손을 잡아요. 중국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 자기를 다 뒤질 거 알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이 테타 CC가 여러분들 떨어질 때 좀 더 당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 더 빠지면요. 지금 보시면 수급을 보면은 세력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기간도 많이 사고 지금 보시면요. 사모펀드 투심 막 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세력들이 가장 중요해요. 세력들 물량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한 3만 5천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무관해요. 대신 한 번 더 살 생각하고 추천드려요. 한 번 더 살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만 정확히 설정해 놓으시면 된다. 제가 딱 정리 다 해놨어요. 근데 영상에서 말해버리면은 여러분들 탁 까먹어요. 그냥 제가 파일 한 개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매일매일 보세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돈 법니다.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신화유별 대응 전략 자료지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는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나.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을 극단시키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수급 패턴이에요. 수급 패턴표를 적어놨어요. 여기에 동일한 수급이 붙으면은 여러분들 바로 매집을 해서 홀딩시켜 놔야 돼요. 왜냐? 급등 나올 거거든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 간단히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축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